서울에서 동물병원 운영하고 있는 복숭아를 열심히 키우고 있고 희동의 많은 인원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연애 연애할 시간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생각나는 사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저 사랑합니다 누구처럼요 산도 안 넘고 서울 깍쟁이? 뺀질뺀질? 저는 좀 별로 집중을 이용해서 너는 차가운 거야 나는 잠이 못냐며 생각나는 사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